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통합구현입니다. 통합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모듈을 개발해 왔어요. 요구사항에 맞게 각 파트별로 모듈별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요. 얘네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구현하고 우리 뒤에 나오는 인터페이스 구현은 범위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3하고 5하고 연결해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에요. 연계한다고 하는 건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건데 주고받다 보니까 당연히 자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연계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외부 연계 모듈. 실제로 어떻게 얘네를 연결을 하는 것을 구현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해당 한 문제 출제된다. 많이 나오면 1.5문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1모듈하고 3모듈, 제가 맡은 모듈들은 대부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가볍게 빠르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눈으로 뭔가 읽어내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본문에 있는 내용도 좀 보시고 그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통합 구현 부분 중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필요에 따라서 변환하고 얘네들을 송신하는 송신 모듈과 데이터 생성 및 송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선은 여기에서 통합해서 사용되는 어떤 시스템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송신하는 부분인 송신 시스템과 그 다음에 중개하는 중개 그리고 수신 이렇게 있고요. 송신에서는 보낼 자료를 준비하고 보낼 준비까지 다 하는 거고 중개는 얘네를 중개하는 거고요. 수신에서는 얘네를 받아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담당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뭘까? 바로 자료 보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 시스템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합 구현 시에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연계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상세화해야 한다. 파일의 경우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보낼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 파일 형식에 따른 태그 그리고 항목 분리자 우리가 보통 심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학생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학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구분자인 심표를 적용을 해주고 얘네를 우리가 델리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학년 또는 학과 이런 정보로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각각의 태그라고 하는 거는 얘네를 구분하는 필드명이 될 테고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우선은 파일 형식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보낼 것이 이렇게 보면 학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에 대한 것, 각각 필드들에 대한 태그를 적용을 해주고 이거에 맞게 델리미터, 즉 구분자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통합 구현 시 연재 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연계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화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 얘네를 수신 시스템에 맞춰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신 시스템은 받는 쪽이 아무래도 많은 자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두목넷에 보시면 네이버 로그인이나 다음 로그인, 구글 로그인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에서 저희를 맞춰줘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구글에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송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단에서 얘네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보면 연계 데이터 중에 코드화된 정보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코드 맵핑, 표준화한다는 거예요. 맵핑을 하거나. 또 답안에 보시면 우리가 연계 데이터 중에서 코드화된 정보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송신 시스템하고 수신 시스템이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맵핑을 제공하거나. 맵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저쪽에다 적용을 하려면 형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형식을 변환해 주는 것을 맵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는 송수신 시스템 간에 어떤 다른 코드 정보가 있다면 얘네를 표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얘가 뭐예요?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받는 쪽에서는 이 필드가 다른 코드들도 들어가고 이런 형태라서 문자형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우리 보낼 때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얘네를 수치값으로 보지만 받는 쪽에서 문자형으로 받으니까 얘네를 맵핑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컨버팅해서 보내줘야지 걔네가 정확히 얘네를 받아주겠죠. 이런 거다라고 간단히 약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계 데이터 코드 변환 및 맵핑 단계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송신 시스템 코드를 수신 시스템 코드에 맵핑해 주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얘네를 표준화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 데이터 코드를 준비를 할 때는 얘네를 맵핑, 변환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 시스템도 걔네 시스템을 맞춰주는 거야. 그냥 아예 표준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되는 제이슨이나 아니면 XML이나 이런 방식으로 아예 표준화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아예 구축할 때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약 구현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본론은 그거예요. 야 니네가 구축하려면 니네만 쓰는 거 쓰지 말고 표준화된 방식을 써라고 하는 것이 이 통합 구현의 모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시스템 구성 중에서 중계 시스템 내에 중계 모듈의 역할을 쓰시오 그랬어요. 중계의 역할은 당연히 어때요? 송신 데이터 받아서 얘네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지 모니터링하고요. 또 변환하고 맵핑하는 역할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해요? 중계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간접 연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계 방식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중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접 연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중계자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하냐? 대표적인 게 데이터 변환하고요. 맵핑이에요. 이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계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계 모듈 환경 구축 절차이다. 순서에 맞게 알맞은 기호를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은 연계 메커니즘 정의서 또는 연계 아스텍처 설계서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송신 시스템의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을 구축하고 수신 시스템의 연계 모듈 환경을 구축한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우선은 얘가 1번인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네.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되겠죠. 왜? 여기에서 송신, 수신 있으면 송신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주고 수신 시스템 연계 모듈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번이고요. 2, 3, 4. 그래서 가나, 다라 순으로 얘네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첫 번째에 있는 연계 데이터 구성하긴 됐고요. 바로 다음 이어가지고 연계 메커니즘 쪽입니다. 바로 이 연계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연계 방식의 분류표이다. 빈칸에 알맞는 연계 방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연계 방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EAI 방식이나 ESB 방식이나 아니면 소켓 방식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문제에 여기도 답이 있어가지고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실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아이들이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실제 송수신 처리와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그런 어떤 서버가 있대요. 이거는 지워줘야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답이 EAI가 돼요. 송수신 시에 시스템에 설치되는 아답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답터에요. 아답터. 그래서 우리가 EAI하고 ESB를 구분하는 경우에 문제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은 EAI는 아답터가 필요해요. 근데 ESB는 얘는 아답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얘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딱 하나에요. 우선 EAI 같은 경우는 얘네를 내가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솔루션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얘가 EAI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리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통합하는 거죠. 이곳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얘는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각각의 기능들을 뭘로 보냐. 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요. 요즘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안 하고 아니 안 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 다음에 이제 ESB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업 서비스 버스에요. 기업 그러면 얘는 뭐야? 기업 내에 있는 내의 서비스를 통합해요. 얘네 두 개의 핵심 목표는 똑같아요. 기업 내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더 통합한다. 근데 EAI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거고 얘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거야. 그러면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비스가 서로 다른가? 아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EAI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이나 소스 이런 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보는 거고 ESB는 얘네들을 모두 서비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EAI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식들을 연결하기 위한 아답터, 즉 변환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ESB는 얘네는 서비스로 보니까 얘네가 다를 게 없어. 다 서비스인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아답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됐죠? 얘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웹 서비스가 설명된 WSDL하고 SOAP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한 시스템을 연계한다 그랬어요. 미들웨어인 ESB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간 연동을 위한 변환 처리로 다중 플랫폼을 지원한다. WSDL이나 UDDI 또 SOAP 서비스 여기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입니다. 빠졌네요. ES, ESB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얘는 답은 뭐냐면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 또는 ES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웹 서비스가 뭐냐? 웹 서비스가 뭐냐? 이건데요. 웹 서비스는 웹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하나의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같은 떳다 떳다 같은 웹 서비스 웹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UDDI라고 하는 애가 SOAP 얘가 출제가 됐어요. SOAP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WSD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네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이 UDDI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개발자예요. 개발자인데 새로운 웹 서비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 API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네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 애가 없는 거야. 나는 새로운 개발자인데 이 서비스를 누구한테 알려야 되고 또 사용자는 또 새로운 기능의 서비스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검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UDDI에 그 서비스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UDDI에서 걔네들을 서비스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는 역할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레지스트리다. 그런 서비스를 담는 웹 서비스를 서비스를 저장해둔 뭐랄까? 레지스트리가 됩니다. 레지스트리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UDDI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표준화된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서로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UDDI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개발자가 되면 나중에 텔레스로 여기에 등록을 해서 내 시스템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텔레스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사용자들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애들 서비스를 검색해서 연계해서 서비스까지 받는 거죠. 이걸 할 때 필요한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WSDL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WSDL이 되고요. 표준 교환 언어가 되고 그럼 UDDI하고 나하고 웹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정보 교환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SOAP가 돼요. SOAP는 뭐냐? 보통은 얘네를 그냥 쉽게 설명해서 얘는 택배 상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이 서비스를 WSDL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어디에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WSDL이 이 UDDI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 교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준 교환 언어인데 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서로 플랫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는 얘는 윈도우 시스템을 위호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사용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면 맥OS에서 쓰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에서나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웹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플랫폼 간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다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를 똑같은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돼. 프로토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즉,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요. 웹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하게 되면 얘가 SOAP라고 하는 택배 상자에 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만 들어있지 않겠죠? 보통은 제품을 살 때 배송료 때문에 하나만 구매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교환할 때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그죠? 한 번에 묶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SOAP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UDDI, SOAP, WSTL이고 얘네들을 각각 알고 계셔야 되고 SOAP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출제됐던 아인데 이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는 출제 반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실기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3년이 넘어야 그 과거에 있던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UDDI나 WST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뭐가 될까요? 얘는 웹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아마 제가 하면서 웹 서비스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지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켓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소켓을 생성해서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에 요청한 요청을 연결을 하면 연결하여 통신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술이다.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소켓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AI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켓에 대한 걸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웹 서비스의 구성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모듈 연계 방식 중에서 직접 연계 방식 세 가지를 쓰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 연계 방식의 종류에는 크게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는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EAI 또는 웹 서비스 아니면 소켓 이런 아이들이 되겠고 간접 연계는 이렇고요. 왜 중간계에 누가 관리해주는 애가 있는 거고 직접 연계는 바로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었죠? 네 DB 링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DB 커넥션 풀이에요. 커넥션 풀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JDBC 그리고 API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DB 링크는 얘는 우리가 오라클에서 DB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DB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WAAS에서 우리가 대폰 사용을 되는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게 풀장 이런 뭐야 물가 이런 의미가 있죠. 웅덩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DB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DB 커넥션 풀에 올려놓고 DB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JDBC는 뭐예요? Java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얘네들 봐주시면 되겠고 API 같은 경우는 외부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의미하겠죠? 대부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본다 그러면 얘네가 다 API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결제한다 그러면 외부 연계 프로그램 연결해서 뭐 이니시스든 LG우플러스든 요즘에는 뭐가 있더라? LG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도 다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걔네를 우리 시스템에 붙여놓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번 모듈 직접 연계 방식에서 JDB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Java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얘는 송수신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연결하는 직접 연계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연계 장애 및 오류 확인 절차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 장애를 처리했어요. 그럼 뭘까? 이 중간에 있는 거 처리하기 전에 뭐를 할까요? 얘를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파일을 보고 원인 분석. 여기 답은 이제 원인 분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그 확인 및 원인 분석.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죠. 선생님. 이 로그 확인 및 원인 분석 중에 로그 확인만 쓰면 점수가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휴무제 내진 않고 보통 한 단어 정도로 변별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채점을 편하게 하는 게 이 큐넷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논란거리가 돼서 예전에 많이 소송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시험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은 곳이 큐넷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채점의 어떤 정확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단답형으로 내게 돼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낸다고 해서라도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맞게 해준 게 바로 큐넷 방식입니다. 아셨죠? 약간 느슨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암호화 정보 단위별 분류해서 블록 암호화 방식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 암호화 알고리즘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암호화 단위별로 암호화 단위별 방식으로 구분을 두 가지 합니다. 뭐가 있냐면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이 있어요. 자 두 개의 방식은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얘네를 온통 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얘네를 암호화하는 게 스트림 방식이에요. 블록은요. 얘네를 이렇게 쪼갭니다. 몇 글자씩 그래서 얘 따로 암호화하고 얘 따로 암호화하고 얘 따로 암호화하는 방식 얘가 블록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는 뭐가 있었냐면 RC4가 있습니다. RC4 하나만 알고 계셔요. 블록 암호화 방식은 대부분 다야. 우리가 알고 있는 DES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ES 이거 무선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ARIA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블록 암호화니까 DES SED 그리고 ARIA AES 이렇게 이 중에 3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개정 전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 답은 5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3개만 써라.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연계 구간별 오류 발생 지점과 오류 기록에서 연계 서버 구간의 오류 로그 주체를 로그를 기록하는 주체를 쓰시오 그랬어요. 연계 구간이에요. 연계 구간별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계 서버 구간에서 즉 연계 서버는 뭐예요? 중계 기간에서죠. 중계 구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얘는 중계 서버에서 이것을 담당하겠죠. 또는 연계 서버 중계 서버 둘 다 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연계 방식 중에서 DB 링크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얘는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연결 개체입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트워크 상의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오라클 개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라클이 꼭 들어가야 돼. 왜? 오라클에서만 쓰니까. 자 다음에 DB 링크에서 공용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공용이죠. 공용? 그래서 얘는 퍼블릭이 됩니다. 퍼블릭 자 다음에 기업 내에 필요한 각종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래요.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연동이니까 당연히 EAI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EAI 서비스 나오면 ESB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다음이 설명하는 프로토콜을 쓰시오. 그랬어요. 웹에서 HTTP SMTP 다 자료정보 방식이네요. 이 SMTP는 메일을 전송하는 거고 얘네는 따따따를 전송하는 거죠. 여기에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은 그랬어요. XML을 이용을 해서 분산처리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웹에서 그랬죠.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교환 프로토콜 하면 그냥 무조건 SOAP고 얘가 SHOP 나온 거죠. 아셨죠?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론을 쓰시오. 그랬어요. 대규모 컴퓨터에서 구축할 때의 개념으로 업무상의 일처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판단해서 서비스로 판단한대요. 네트워크 상에 연동해서 시스템 전체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그랬는데 얘는 서비스 지향 아치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A 약간 문제가 좀 덜 설명되긴 했는데 여기에서의 서비스 지향 아치텍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시 암호화 기술 중에서 MD5의 출력 비트수와 내부 상태 크기는 동일하다. MD5의 총 비트수와 내부 상태 크기는 128비트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MD5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MD5에 대한 물어봤어요.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서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MD5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MD5 사실은 이게 MD5가요 세 번째 모듈 내용이라기보다는 뒤에 정보보안 구축 있죠?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네가 양쪽에 다 걸쳐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모듈이나 과목을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필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1과목에 5과목에 있는 문제가 나오고 3과목에 1과목에 과목 구분이 거의 없어진 그런 시험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D5는 원칙적으로는 뒤에 있는 정보보안 쪽에 해당하는 거고 정보보안이 결국은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회피성 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충돌 회피성 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회피성 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이게 약점이거든요. 이 약점 때문에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호환성 문제 이것 때문에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28비트를 쓰고 있다 까지 모르셔도 되고 왜 지금 안 쓰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쓰지 않는 애거든 근데 왜 얘를 시험 문제를 냈느냐 아 틀려 점수 우리 맞춰야 돼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문제들을 한 두 개씩 넣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래서 얘네는 다 틀려라 이거야. 근데 공부 안 했는데도 어부주류를 붙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연계 시스템에서는 송신, 수신, 중개 서버가 존재한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그랬어요. 송신 시스템은 뭐를 해요? 보낼 자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테이블에 넣어요. 중개 시스템은요? 얘네를 받아요. 그래서 변환해요. 실제 DB에 적용해요. 그 다음에 중개 서버는 어떻게 할까요? 얘네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보안 그리고 다중 플랫폼에서의 어떤 호환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언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비즈니스 서비스를 기술하는 비즈니스끼리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다. 확장성 마커 언어를 기반으로 했다. UDDI가 기초가 됐다. 그랬어요. 인터넷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OAP, XML 스키머와 결합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뭐가 우리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있었죠. WSDL 그 다음에 UDDI 그냥 SOAP가 있었는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 그치? SOAP가 되겠죠. 그치?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 네. WSDL 그래서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기지예요. 즉 웹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한 표준 언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바로 이어가지고 내 외부 연계 모듈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이 설명하는 연계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또 나왔네. 기업 내부에 운영되는 각종의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해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하는 거다. EAI네요. 볼 것도 없어. 자 다음에 EAI의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P2P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허브 앤 스포크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네. ESB 방식이라고 하는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었죠. 메시지 버스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 버스가 명칭 정확한 명칭이에요. 메시지 버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EAI 여기에서 중간에 미들웨어 없이 연결하며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구축할 수 있대요. 직접 연결하는 거네요. 뭘까요? 네. P2P요. P2P 자 다음에 EAI 구성 요소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해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 코드를 변환을 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얘는 데이터 브로커입니다. 데이터 브로커 다음에 이것은 문서용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마크업 언어 구문을 제공하는 언어를 우리 SGML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제너라이즈 마크업 랭기지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WSGL 얘가 기반이 돼서 우리가 제이슨이 나오거나 다양한 기반의 언어들이 교환 언어가 나오게 됐거든요. WSGL도 WGML이죠. WGML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연계 솔루션은요. 네트워크에 분산된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공유한대요. 서비스 지향 아치텍처래요. 뭐야 이거 웹서비스네요. 자 SOAP WSDL UDDI 네 이러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를 답으로 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애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AI 연결 유형 중에서 ESB 이게 조금 아까 우리 메시지 버스 얘잖아요. 그치? 얘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중간 미들웨어를 두고 얘네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AI 방식보다 훨씬 고속이에요. 그리고 아답터가 필요 없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셨죠? 아답터가 필요 없다. 나도 하나 써주세요. 자 이 AI 의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냐? 우선 뭐가 있었어? 플랫폼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아답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답터 그리고 브로커 좀 전에 우리가 문의 나왔던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이렇게 큰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AI 라고 하는 거는 뭐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답터가 필요하고요. 얘네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가운데에서 얘네 중추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브로커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얘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업무에 사용되니까 업무의 업무 흐름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ESB 기술 요소 중에서 웹서비스 보안 요소 세 가지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에 보시면은 XKMS 그 다음에 XA XACML 그리고 XML 전자서명 이렇게 얘네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통합 구현을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애 찍어드립니다.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웹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연계 방식 기억하시죠?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암호화에 보면 스트림 암호화 방식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블록 암호화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얘네를 연결하는 방식들 내부 모듈을 연결하는 방식에는 EAI와 ESB가 있었고 걔네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바로 EAI에서의 유형 중에 허브 앤 스포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나 허브 앤 스포크나 메시지 버스나 하이브리드나 얘네들 다 기억하시고 그 하위에 있는 구성 요소 플랫폼 아답터 브로커 워크플로우 얘네까지 같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아휴